경기 시간은 3분이고, 상대방을 크래싱하더라도 코스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야지 이기는 거야. 다들 알겠지? 3분이 지나면요? 무슨 그룹 끝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시작해! 메디! 화이트! 코! 스톱몬! 조금만 버텨! 좋았어! 다음 코너에서도 그렇게 버텨! 아슬아슬해서 못 봐주겠구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코너에 경사를 넣은 건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아까 전보다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 직선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데, 코너링에서는 블랙하우닝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다간... 큰일 났다! 이러다가 크래쉬 당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바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놔! 아, 바람! 그거야! 그래, 바람을 이용하는 거야!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발 늦었단 말이지. 가서 날려버려라! 블랙하우닝! 헤헤, 넌 이제 끝이다. 스톤몬! 태풍을 일으켜라! 아아악! 어, 뭐야? 바람이 어디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직선에서는 누구한테도 쥐지 않는다구! 안돼! 나의 블랙하우닝이! 자, 지금이야! 스톤몬! 한방 치고 멋지게 날려버려! 베리하우닝이! 히엥! 화이트! 퐁! 역시 힘이 많이 부족하군! 스톤몬! 조금만 힘내! 자, 골디언! 온 힘을 다해! 니스! 그렇긴 절대로 안 되지! 내리막길이야! 속도를 올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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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스톱업! 내리막길을 이용해서 속도를 올려 크리쉬! 그 누구도 절대 골디온을 건드릴 수 없어! 아휴, 아깝다. 거의 닿기 직전이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스트립 스톰이었군. 골디온이 스트립 스톰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스톰 보니 튕겨나가는 거다. 그런 거였다니! 신아! 서둘러야 돼! 1분밖에 안 남았어! 이대로 가다간 무승부로 끝나버린다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스트립 스톰을 피할 수 있을까? 골디온도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분명히 스트립 스톰도 약해질 거야! 스톰 보니 지금 거기서 간격을 좁히면 안 돼! 간격을 좁히는 건 다음 코너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해야 돼! 자, 스톰 보니 지금이야! 속도를 최고로 올리고 골디온을 크래쉬해! 메디! 스톰 보니! 파이팅! 더 빨리 블랙 하울링! 이 코너를 돌고 나면 바로 오르막길이야! 좋아! 거기서 승부다! 어서 피해! 치매야! 한밤 치고 날려버려! 블랙 하울링! 만에 하나라도 그 녀석한테 또 졌단 봐! 레이스 같은 거 두 번 다시 못할 줄 알아! 뭐라고? 너 같은 녀석이 우리 천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니는 거!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안 돼! 어? 뭐야? 그렇지! 오! 이것은 작전인가? 아니면 기막힌 우연인가? 밖으로 튕겨나갔던 블랙 하울링! 코스 위로 떨어지면 레이스는 계속됩니다! 스톤먼! 속도를 다 내! 지금이다! 블랙 하울링! 스톤먼이 속도를 못 내는 코너를 노리는 거다! 안 돼! 블랙 하울링 끝내버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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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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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입니다! 레디! 파이트! 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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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게... 아악! 분내기 주제에 제법 빠르군! 아그뉴운! 아그뉴운! 정답 빨리! 속도를 끓어올려! 아그뉴운이 엄청나게 빨라졌어! 긍정하다! 잘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홍주야! 파이팅이다! 생각보다 제법이군!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뭐? 내 별명은 코너링의 제외와 실력을 보여주마! 그럼 시작하지! 예에! 와테로! 코너를 돌 때마다 제피로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바로 제피로스의 진짜 모습이다! 똑똑히 봐둬! 예에! 나이스! 어떡해! 이러다 지겠어! 홍주야! 조금만 더! 응? 자! 끝을 내라! 제피로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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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리스님의 대승님! 스킬까지 쓸 필요도 없었군! 이게 우리의 실력 차이다! 슬리퍼리, 파이트르! 고! 출발 초코... 근데 스톤보는 어딨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열여섯 명의 파이터들! 막상 마카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그리온을 바짝 뚫고 있는 스톤원 본! 최신 선수! 여유 만만한 표정인데요! 어... 신하... 아그리온 더 빨리! 한 방 치고 날려버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스트레이, 파이크, 고! 스톤버는 스피드 타입이라서 도너링에는 약하지! 어떡해! 이러다 잡히겠어! 버텨야 돼! 스톤범! 스톤범! 속도를 내! 그래봤자 소용없다!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가는 크래쉬 당할 거야! 자신, 파이팅! 어? 도연아! 자, 어서 보여줘! 우리가 만든 스킬을! 오케이! 나한테 맡겨! 좋아, 스톤범! 제피로스를 떨쳐마랴! 도연아! 뭐였지? 마지막 바락인가 본데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각오해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내지 마! 스톱본! 좀 더 빨리 달려! 흥!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 날아가 버릴 거다! 좋았어, 지금이야! 바람을 타라! 라이딩 온! 나야! 어떻게! 성공이다! 끝나버리자! 스톤범! 스톤 스톤